신중한 얼굴로 다육식물을 고르는 동호인들. 모양이 예쁜 것만 고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오래가고 주름색인데 되게 예뻐요. 그런데 이 꽃이 다 화포로 할 수 있고. 어떤 기준으로 다육식물을 고르는 걸까요? 아트해서 오래가는 것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것하고 물 좀 많이 좋아하는 것, 덜 좋아하는 것 차이로. 비슷한. 다음부 준비해야 할 것은 다육식물 아트를 위한 전용 흙인데요. 갑자기 밀가루 반죽하듯 흙을 반죽하는 동호인들.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수제비 할 때 저렇게 하는데. 물과 흙을 2대 1의 비율로 섞어 이렇게 치대주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흙이 되는데요. 찰떡같이. 광물질과 첨가물을 넣은 재료와 다육식물이 잘 붙어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육식물 아트의 필수 재료입니다. 공중에 다는 것도 예쁘네요. 자, 흙과 다육식물이 준비됐으니 이제는 제대로 작품을 만들기 위한 도화지를 찾을 차례. 취향대로 개성대로 상상력을 발휘해 찾아낸 나만의 도화지. 옛날에 향수에 젖어서 자전거를 생각해서 이걸 소품으로 이용해서 멋있는 작품으로 한번 구성하려고 해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마냥 나만의 도화지가 없다면요. 어디 가세요? 저희 보물창고에 가요. 보물창고로 가는 발길이 참 가벼워 보이는데요. 아니, 그런데 여기 보물창고가 맞나요? 쓰레기장인데요. 꼼꼼하게 뭔가를 고르는 동호인. 이게 설마 동호인들의 보물? 꽤 쓸만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것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것들 찾아가요. 버려진 물건으로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다육식물 아트 준비 완료. 본격적인 작품 제작의 도리. 첫 관문은 작품의 크기와 식물의 배치를 고려해 다육식물을 다듬는 것. 잘라도 되나 보죠? 생장점을 살리면서 줄기를 자라낸 다육식물을 미리 준비한 다육식물 아트 전용 흙에 조심스레 심습니다. 가장자리 흙을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거예요. 옆에를 다독거려야 얘네들이 물 흘름도 잘 되고 뿌리가 잘 내려요.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 다육식물을 심으며 작품을 만드는데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시골에 놀러 왔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 참 좋은데 갑돌이 이빨에 누른 때가 꼈어요. 아유, 기러워. 스토리가 있네. 깨끗하게 있대, 아픈게. 재미있고 스트레스라든가 우울증 이런 게 다 치러가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펴준다는 생각? 작품으로 만들고 싶은 장면이나 대상을 더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부재료를 더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생물을 다해 행복한 얼굴을 만들 수도 있고. 꽃은 이국적이에요. 벽에 걸어놓기 좋은 액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모형을 활용하거나 소품을 도화지 삼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자, 행운을 가져다주는 다육식물 배달 왔습니다. 자전거에. 작품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 쉽지 않지만 거기서 느끼는 즐거움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